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오늘은 하이버 편집샵과 협업하는 영상이고요 제가 하이버 편집샵에서 직접 셀렉을 하고 제공받은 옷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아이템들은 여름 바캉스 룩에 활용 가능한 옷들이면서 여름에 좀 포인트 있고 유니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옷들이니까요 오늘 리뷰 참고하셔서 바캉스에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뷰한 아이템들은 19벌은 이벤트로 제공을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이벤트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시죠 그럼 첫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텐모어의 형광 팬츠입니다 여름 바캉스 룩하면 이렇게 형광 스윈 팬츠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도 바캉스나 여행을 갔을 때는 일반적인 반바지 보단 이렇게 형광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반바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캉스 기분을 더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쿠폰가 포함해서 35,7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폴리에 방수가 가능한 소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놀이나 바캉스 갔을 때 딱 적합한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스윈 팬츠인데 주머니가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디테일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기장 같은 면은 제가 입었을 때 무릎이 살짝 위로 올라오는 정도로 한 번 정도 롤업해주면 딱 알맞은 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광 반바지를 코디할 때는 형광 반바지 자체가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의는 화이트나 블랙을 매치하면 가장 무난하고 잘 어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자나 선글라스로 악세사리를 매치해준다면 룩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광 반바지인데 난 좀 컬러풀하게 매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보색 컬러인 블루 스트라이프나 블루 계열의 티셔츠와 매치한다면 컬러풀하고 잘 어울리는 좀 화려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롱 슬리브 티셔츠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에 활용 가능한 긴팔 티셔츠를 물어보셔서 제가 하이버에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애빅 제품으로 현재 할인해서 9,7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프로젝트 624 제품으로 현재 할인해서 17,9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둘 다 지금 굉장히 할인폭이 크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어요 둘 다 면 소재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살짝 두께감이 있는 면이고 이 제품은 정말 여름에 활용 가능한 얇은 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퀄리티가 엄청 좋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저렴한 가격과 핏감이 괜찮기 때문에 여름에 바캉스 가시게 되면 물에서 뛰어놀고 젖고 옷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렴하고 핏감 예쁜 걸 활용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롱 슬리브리스를 예쁘게 코디하는 방법은 반바지를 매치하는 건데요 이렇게 긴팔티와 반바지 이 언발런스한 조합만으로도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양말을 살짝 올려 신고 신발과 통일한다면 이 하이탑 느낌만으로 좀 센스 있는 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좀 반바지는 지겹다 이런 분들은 저처럼 린넨 소재의 와이드 팬츠랑 매치를 해준다면 이 긴 실루엣만으로도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다 보니까 스니커즈보단 샌들과 매치하면 바캉스 룩에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저처럼 헤어밴드라든지 모자를 활용해 보시면 좀 더 바캉스 룩에 어울리는 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하와이안 셔츠입니다 여름 바캉스 갈 때 좀 화려한 느낌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아이템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언아웃핏 제품으로 현재 쿠폰 할인해서 2만 8천 5백원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100% 폴리로 되어 있고요 폴리지만 살짝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데 두께감이 살짝 있어서 일상생활에 입기에는 좀 더울 것 같은 소재예요 그리고 핏감 같은 경우에 입었을 때 살짝 루즈하고 내추럴한 실루엣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컬러감도 강렬한 레드이면서 과일이나 맥주 그리고 트로피칼 패턴으로 정말 바캉스를 겨냥하고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와이안 셔츠를 코디할 때 반바지를 매치하게 되면 좀 관광객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처럼 청바지를 매치해주고 티셔츠와 오픈해서 연출한다면 좀 아우터 느낌으로 스타일리시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처럼 컬러감이 있는 신발을 활용한다면 전체적으로 화려하면서 경쾌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반바지나 청바지가 싫고 좀 데일리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이트 느낌처럼 블랙 와이드한 느낌의 슬랙스와 매치해도 나쁘지 않고요 저처럼 포인트가 있는 슬랙스와 매치를 해준다면 데일리룩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캉스 느낌이니만큼 선글라스를 활용해주면 좀 더 좋겠죠? 마지막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스트라이프 셔츠입니다 네 사실 스트라이프 셔츠는 바캉스룩 뿐만 아니라 데일리룩으로 활용하기에도 정말 적합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느낌이 다른 타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디베르그 제품으로 좀 다크웨어적인 느낌의 셔츠예요 가격 같은 경우에 현재 할인하고 있어서 8만 3천 4백원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100% 면 소재로 되어 있는데 사실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활용하기엔 많이 더울 것 같고 봄, 가을에 아우터 느낌이나 아니면 단벌로 활용하기에 좋은 제품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다크웨어적인 느낌을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이런 느낌이 호불호가 강한 제품이기 때문에 취향에 맞는 분들은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베르그 셔츠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블랙 와이드 슬랙스랑 블랙 스니커즈를 매치해서 좀 다크웨어적인 올블랙 룩을 연출을 해보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룩보단 가을이 되어서 예를 들어 스킨이랑 첼시 부츠 그리고 오픈해서 아우터 느낌으로 활용을 한다면 좀 더 스타일리시하면서 이쁜 룩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나우스 제품으로 현재 할인가로 5만 4천 6백원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면 폴리 소재로 되어 있고 만졌을 때 살짝 뻣뻣한 느낌이 나는 소재입니다 두께감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활용하기엔 살짝 더운 감이 있을 것 같고요 봄 가을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루 컬러의 스트라이프가 진하게 박혀있는 게 특징이고요 엄청 오버핏에 옆 트임이 크게 났기 때문에 앞쪽만 넣어 입었을 때 이쁜 셔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 부분에 이렇게 와이드 커포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스티치 느낌으로 디테일을 주는 이 점이 좀 이쁜 것 같아요 네 이 다나우스 셔츠를 코디할 때는 정말 남친 옷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청바지와 스니커즈를 매치해서 좀 깔끔한 느낌으로 연출해도 나쁘지가 않고요 그리고 저처럼 와이드한 느낌의 롱 슬랙스와 매치를 하면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셔츠는 옆 트임이 크게 났기 때문에 앞쪽만 살짝 넣어서 코디를 하는 디테일만 넣어도 룩 자체를 좀 유니크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패턴에 약간 어깨를 보완해주는 오버핏이기 때문에 이제 가을 겨울에는 목 폴라워 활용해서 아우터 느낌으로 마찬가지로 활용을 해준다면 정말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하이버 편집사과 함께 바캉스 룩에 활용 가능한 아이템과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뷰한 아이템들은 19분께 이벤트 상품으로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더보기란과 댓글에 이벤트 관련한 내용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일부터 하이버에서 하이버 패스라는 큰 이벤트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오늘 리뷰한 제품들 말고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아이템이 있다면 하이버에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추천인 코드에 이 코드를 입력을 하신다면 천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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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